안녕하세요 옥스윙마스터 이병옥입니다. 옥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챔질, 그리고 우리 골퍼분들, 우리 멤버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챔질 기술은 이 젖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 젖처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우리 멤버분 중에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일반 컨벤셔널 레슨을 들을 때 이 쟁반 바치듯이 스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옥스윙으로 할 때 젖혀도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건 언제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와 이건 진짜 중요한 내용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완전히 순서가 뒤바뀌면 여러분의 골프스윙이 엉망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보통 컨벤셔널 스윙할 때 공 가운데다 두고 테이크백하고 꺾었지만 백스윙이 올라갔을 때 이 오른손이 딱 쟁반을 버티듯이 해야 된다. 이 맥락에서는 굉장히 제가 강조하는 거랑 비슷해요. 왜냐하면 쟁반을 만들려면 이 오른손이 뒤로 젖혀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엄청난 파워가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도 걸려있지만 이렇게까지 젖혀졌을 때는 이 유연성으로 해서 빡 때려줄 수 있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모여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순서가 테이크백 꺾어서 나중에 마지막에 젖혀가 딱 걸리면 얘가 지금 마지막에 된 거죠. 그러면 역순으로 풀려요. 얘가 먼저 쳐지고 이렇게 돼서 쭉 펴서 들어와서 뒤딱 나고 스코핑되고 별의별 미스가 다 납니다. 우리 옥스윙을 하는 옥팸 여러분들은 절대로 쟁반을 만드는 거에 집중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 마세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는 쟁반을 굳이 만든다면 언제 만드냐면 테이크백을 하기 전에 쟁반을 먼저 만들어요. 쟁반이 꼭 위를 보고 있을 필요는 없죠. 쟁반을 만들어 놓고 이 상태에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순서가 테이크백을 하고 젖혀지면 완전히 여러분의 골프는 엉클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제 젖혀는 쟁반을 만드는 건 쟁반. 제가 지금 손 거의 안 움직였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클럽페이스가 이렇게 앞을 보는 뒤집어지는 건 이건 왼손으로 개입이 된 거예요. 근데 오른손은 이 젖혀를 할 때는 클럽페이스가 계속 공을 보고 있다고 억지스럽게 바닥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여러분들이 연결 동작을 하면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본다는 느낌으로 젖혀 그리고 받쳐서 여러분들이 들고 싶은 만큼 들면 되는 거지 이걸 갖다가 가서 쟁반 이렇게 얹으시면 이 쟁반을 얹은 걸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구사할 수가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여기에 젖혀의 순서 알려드려요. 젖혀 쟁반 만들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연성에 맞게 기분에 맞게 들고 싶은 만큼 들고 쳐주면 이렇게 강력한 임팩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은 바가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또 여기에서 제자리에서 최대한 쳐치고 여러분들이 들거나 돌리고 받고 이런 식으로 쳐주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제가 그런 질문을 가능합니다. 스스로가. 선수들이 이렇게 테이크 백 할 때 여러분들 젖혀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왜? 여러분들은 슬로우 모션을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젖혀하면 이 딱 모양이지만 이걸 와이드하게 한번 해봐 그러면 그렇게 보여요? 젖혀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제 느낌적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젖힌 것 같아요. 이렇게 젖힌 것 같아요. 그런데 와이드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이드 스윙 할 때는 이걸 슬로우로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여기서 젖히는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그냥 가고 젖히는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 진짜꾼들은 시작하자마자 젖히려고 노력을 해요. 다만 이 스윙이 와이드하니까 젖혀가 되는 느낌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젖혀! 쭉 펴! 젖혀! 이게 아니에요. 젖혀예요. 젖히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여기서 젖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조건 여기서 젖힌다 생각을 해서 쟁반을 먼저 만든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골프가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정타도 안 만들어지고 챔질도 안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오른손목이 완전히 뒤로 젖혀서 아파야 돼요. 아! 그 정도로. 그리고 여러분이 들고 싶은 만큼 들면 돼요. 그리고 때리면 그냥 정타가 무조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벨에서는 앞으로 치려고 하지 말고 연습 스윙을 할 때 꽁꽁 소리가 나야 돼. 쳐박아야 돼. 제가 박아치지 말라고 그랬죠. 공 치고 박는 거. 쳐박기. 그렇게 해서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레벨에서는 저쳐하고 공 치고 박고 그 순서로 되도록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저쳐만 잘 돼 있으면 그냥 그런 소리가 자연스럽게 납니다. 아셨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옥스윙마스터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하면 됐다. 그럼요. 먼저.